여기는 상주인데요. 아침을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프로판 가스로 화력 좋게 확 이런게 죽을 질러서 와이프가 사온 버섯을 라면과 일대일로 넣고 맛있게 끓여서 영양님이 제공한 천행면 면이 얇아야 빨리 끓고 꼬도꼬도하고 맛있답니다. 간을 살짝 색깔로 확인을 하고 눕니다. 우리 아예프 때문에 도망가보입니다. 마법의 가루를 불리죠. 색깔이 4개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물 색깔이 5개는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그러면 먹다가 짜요. 산책을 하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돈이 더 못받았어요. 라면은 이렇게 자꾸 바람을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냥 라면 한 대 없이 하고 가네. 네 벌써 내려갔어요. 아우 불친구라 해봐 맛있게 먹어요. 이 부분은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